2. 3. 3. 4. 6. 5. 5. 6. 6. 6. 7. 9. 8. 10. 10. 11. 11. 13. 13. 14. 14. 14. 15. 15. 15. 16. 16. 16. 16. 넉 점에 묶여있는 최유나의 서비스 등공 백핸드 반대편 박주현 서비스 짧게 갑니다 백핸드 걸렸어요 2점 또는 2점차 박주현의 공으로 이어집니다 조금 깔리는 느낌에서 범실을 했습니다 아 좋아요 8대7 반격 치열한 공방전 8월 기습적인 리시블 박주현의 동점 찬스 3구 포핸드 전환 걸렸어 잡아주면 어떨까 싶네요 최유나가 게임 포인트에요 백핸드에 힘을 실어 두껍게 맞춰서 해야 되고요 다른 날보다도 좀 더 많이 묻혀서 볼을 처리를 해야 되기도 합니다 응시하고 있습니다 미들코스 서비스 짧게 갑니다 백핸드 3구 아 좋아요 스권에서 나눠 가져가고 있습니다 박주현의 서비스 기습적인 서비스 이번 두번째 게임 포핸드 전환 백핸드 번거라가며 사용하는 최유나 받아주고 있는 최유나의 서비스 자 네 걷어올린 공 살려냅니다 자 이번 공은 더 나이 5구비를 넘겼습니다 3구 박주현은 그렇군요 자 최유나의 서비스 이어집니다 짧게 갑니다 자 각도 변화 좌우 미들까지 번어줍니다 아아 네 공격 찬스 미들코스 이번엔 백핸드 사이드로 잘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박주현이 동점을 만들어냈습니다 기습 서비스 이후에 3구 예 자 재윤아가 리드 반격 살려냅니다 재윤아 아 좋아요 네 3구 3구 네트 3 백핸드 백핸드 버핸드 박주현 파악하지 못한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자 박주현 자 그렇습니다 그렇죠 좋아요 완벽한 볼을 처리를 해줬습니다 일게임은 에이트 올에서 리드가 바뀌었습니다 자 과연 박주현이 리드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최 박주현 공격 에이 미들코스 서비스 자 반대편 공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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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쓴 작원 공격 공격